5번 가보겠습니다. My car, 근데 뭐래요? 무슨 뜻? Being serviced, 어떻게 해? 서비스 받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뭐래? Can I get a lift? 뭐래요? Can I get a lift? 라고 물어보죠. 뭐예요? 일단 이 리프트가 뭡니까? 이게 차를 좀 태워주는 거죠. 물론 엘리베이터라는 뜻도 있어요. 엘리베이터라는 뜻도 있는데, 여기서는 내 차가 being serviced 이니까 너 차 좀 태워줄래?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A는 당연히 안 되겠죠. 너의 차가 뭔지 알려줘.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 보이고, 그 다음에 몇 분 기다리는 거 어떻게? 마인드하지 않는다면 Sure 괜찮아요. 이거죠. 좀 기다려. 그런데 태워줄 수 있어. C I don't know much about repairs, but I'll try.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어가 반복이죠? 어떤 거? 리페어라는 단어. 근데 절대 C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D I'd rather drive, but thanks for offering. 자, 나는 차라리 뭐한다? 운전하는 피해 낫지만 어쨌든 제안을 줘서 고맙다. 당연히 아닌 거지. 튀어달라 했는데 그래서 답은 그걸로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제안을 잘 찾아라. 엔색